카사딘으로 10대스 이상 패배시 일단 도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죽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미 졌는데 내가 8대스다 두 번 정도 죽을 수는 있어 이미 진게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쵸? 5대스다 장담을 못한 그거는 맞긴 한데 사실 한타에서는 카사딘이 좋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셀프 뺀 것 같은데? 와우 길었다 와 이게 최형이 되네? 오히려 좋은데요? 빨리 가서 파밍 잘해보죠 중랩까지는 반반 가도 나쁘지 않거든요 호피는 바텀 오공 미드 왔어요 잡을만한데? 디에 없나? 없습니다 린탑 가야되나? 그냥 마관신? 린탑? 마관신? 린탑? 여기서 K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다 죽었다 살았네요 이거는 갈 수 밖에 없지 이거? 그치 어 전멸바지 뺐는데? 과용 먹었어? 어 뭐야 아 졸림 그냥 받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보시오 미니언 먹고 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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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키모링 아래쪽 가줘야되는데? 키모링 어우 네? 애매한거 같은데? 어 도망 잘갔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먼저 나쁘지 않아요 좀 애매한데 때려 때려 으악 좋았습니다 김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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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쓰겠습니다 아 이거는 라인빌드 말고 그냥 가야돼 그냥 가는게 맞다 이제 안가도돼요 제노 제노가 크네 어우 아파 린탑이라 그런지 체력이 잘 안달린다 간단한데요 와우 와 지렸다 이게 이렇게 돼 힘이 너무 잘하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다 잡는다고 한번 어떻게 안되나 총있나요 어 차는데 끝 뱉어 가버려 부하용 끝 갈게 왜 무섭게 그래 끝 가버려 오 맛있다 이가 상하겠는데 이정도면 공만화가 없어서 공만화가 없어서 가버려 과이롱 케일은 언제 8데스 됐냐 아까 1호영이었는데 가보자 가보자 가버려 옆으로 돌아서 여기 있지 않나요 오케이 아이큐를 못 눌렀는데 오히려 전멸까지 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톨이네 와 근데 장인인가 본데 칼픽 해버렸는데요 이제 아우솔 상대로는 6레벨까지 무난하게 간다 당연히 카사딘이 좋지만 그전에 보통 로밍타이밍 몇번 잡거든요 아우솔이 거기서 게임이 터지니 안 터지냐가 중요한데 화이팅입니다 포지션 3개? 아니야 총포로 가서 돈을 좀 아낀단 마인드로 하자 아우솔도 아 가끔 천하나 먹어야겠다 더밍타이밍 잡는거 같죠? 민 다음에 가끔하네 아 위로가면 킨덤 만나면 죽거든요 조심합시다 사인이득 좀 볼게요 아깝다 저게 다 안죽네 아 레벨은 좀 앞서거든요 반렙 정도 도밍타이밍을 쓴거라 결국에 용렙까지는 어 나 이렇게 할게 어쩔수가 없다 미나다 근데 집 한번 찍으면 주도권 넘어오거든요 뭐야 그걸 탑으로 갔네 뒤늦게라도 가주긴 해야겠는데 이거는 홀륨에 먹으면서 가자 어 어차 오케이 도맙습니다 너 할만하지 않았나? 압 갓자 뭔데 이곳이 아 까비 이게 안 돼? 나이니드 곱치다 누가 먼저 가면 그때 저도 보낼게요 보고 오면 다이브 되는데 힐 날 뻔? 좋아요 가버려 너도 가버려 아이고 오공아 너도 가자 그래 확실히 쏠이 6렙전에 아예 터트리는게 아니면 안좋더라고 카사린 상대로 살짝 골든타인 느낌으로 맞네요 하기 싫겠다 가버려 어? 게임이 너무 터져서 딱히 뭐 할게 없네 이제는 힐 차이는 별로 안 나긴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터진거거든요 사실 앞봉 쓸거 그랬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좀 끈기가 있네 트위치로 뚫어서 더 해보는건가? 아니면 그냥 화가나서 반대하는건가? 모르겠네 쏠 나오면 잡아 봐야겠다 뭐야 누구 왔는데? 몰라 그런거 그치 네 미안합니다 잠깐만 이거 다 오는거 같은데? 이거 어디로 가야 살지? 이거 어디로 가야 살지? 오히려 뒤로 가? 뒤로 가면 모르지 않을까요? 혼자 있는 트위치? 어후 재밌어 도망가 도망가 와 진짜 잘 컸다 그럼 역대급으로 잘 커버림 데미지가 상당하네요 뭔가 전멸로 피할거 같아서 제자리 공 썼거든요 앞으로 피할거 같아서 제자리 공 썼거든요 피했네 어? 오호허 하이 가버려 마치 이거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사이버 고문 아 수고하셨습니다 끝 히트 . 아 아 우 우 우 아